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오늘 우리 그녀를 마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맘에 계십니다. 우리의 부모님을 맘에 계십니다. 우리의 부모님을 맘에 계십니다. 여기 우리 부모님! 많은 자리하고 저희는 사는데 저희는 사는데 감사합니다. 창사님, 창원님의 사이 너무 큰 일을 많이 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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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어지러워 여기 딱사마음으로 여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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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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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소 안녕하세요 항상 너무 있으시고 애쓰셔요 감사합니다 여기 왕쥬 어머나 언니 한번 보세요 언니 찰밥 배우시고 맛있는 나물도 구해주시고 또 우리 아모레님이 항상 저를 많이 도와주셔요 최고로 많이 도와주시고 아모레도 싸게 주고 화장품은 아모레? 그리고 우리 회장님 오늘 알 수 있습니다 나당 청소도 해주시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았죠 그게 다요? 알았죠? 얼굴만 잘생겼는 줄 알았는데 마음으로 정말 잘생겼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오빠 친구예요 왜 왜 왜 고루 대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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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баб짓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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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sso 몇몇 년을 살다 다리야 세상은 담아 있는데 우리 맘처럼 아아 아아 구청같은 동물의 루세 아아 감사합니다